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역 전위원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가 한바탕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지요 전역 전위원이 추미애를 향해서 아예 사정없이 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추미애의 지랄 발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 국민 면접에서 김혜영 전 위원 김혜영 전 면접관이 추미애를 향해서 당신의 눈에는 다 친일파로 보이냐 당신이 안중근 위사를 거론할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으며 이 국민 면접이 끝난 이후에 추미애가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과열차게 별공 다 알고 계시는 전여혁 새누리당 전위원 이 전여혁 위원님의 이런 워딩이라고 할까요 혹은 글을 쓰는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 예리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전여혁 전위원은 추미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추하다 못해 더럽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추미애는 정치인은커녕 그냥 어느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한다 고로 추미애를 만들어 놓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마디로 가열차게 가격을 했습니다 전여혁 전세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비경선 면접관을 일본 형사에 자신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곳을 두고 참 대단하다 추미애는 추하다 추미애는 사라져야 한다 사실상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다 추미애를 닮아서 추한 정권이다 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여혁 위원은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추미애 난 안중근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사정없이 질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여혁 위원은 추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 면접관에 대해 의사 안중근을 일본 형사에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기라고 했다며 본인은 안중근 레벨 면접관으로 나온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일본 형사급으로 매도했다며 참 추미애 대단하고 추한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이어 전여혁 위원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던 게 이유라면서 애써 면접관을 승낙한 김경률 회계사에게는 자진사퇴했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하지 않나 안민석 위원은 한밤중 하태경 위원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질을 하지 않나 민주당이 한마디로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미쳐 돌아가는 것 중에 추미애가 과연 1등 공신이며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커녕 동네에 나가서 어느 농촌에 가서 농사일이나 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감없이 추미애를 내리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몇 면이 화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 전 장관 그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자 전여혁 위원은 당신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잘 봐라 추미애의 그 본질 추미애가 무슨 안중근 위사 레벨급으로 스스로 자기를 올려놓은 그 본질도 무엇이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추미애의 저런 추악한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저런 자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지 잘 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도 정세균과 나아가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도 우리 국민들은 잘 봐야 한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내로남불과 추미애를 닮아서 추한, 추하디 추한 정권이며 추하디 추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 혹세무민과 곡학아세 학문을 급히어 세상에 아첨한다 곡학아세를 할까 억강부약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억강부약도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망할 수 있는가를 부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추미애와 나아가서 이낙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망해왔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는지 잘 봐야 한다 그것들을 부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 역 전 위원은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청와대도 그냥 한두루미에 껴서 가열차게 때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전 역위원의 이러한 평가에 이 추미애는 전 역위원에게 돌직구라는 걸 던지면서 전 역의 발언에 나는 끄떡하지 않지만 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나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1등이 될 것이니 전 역위원은 그 입을 다물라 그 아가리를 다물라 사실상 전 역위원의 발언에 한마디로 전 추미애가 뭐다 겁을 먹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서식과 함께 왜 추미애가 지금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느냐 그것은 바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국민 면접관인 김혜영 전 위원의 발언입니다 김혜영 전 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간 설전을 벌였는데 김혜영 면접관은 면접관에 대한 불만은 면접받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다 왜 나를 안중근 의사를 취조하는 1번 경찰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리고 추미애는 당신을 안중근 의사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김혜영 면접관은 면전에서 추미애에 가격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안중근 의사 다른 사람을 1번 순사로 비유한 이 소식의 본질은 전부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전부 친일 세력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재보궐선거 한 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해보자는 것도 좋지만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합시다 그러자 김혜영 전 위원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추미애 당신의 인성과 당신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김혜영 면접관이 추미애에 일격을 가했는데 그 이후에 추미애는 면접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무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불고 한바탕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추미애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래 라고 사실상 대패닉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혁 전위원회 작심 발언에 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전 위원 면접관의 충격적인 발언에 추미애가 발칵 뒤집어져서 울고 불고 한바탕 난리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